안녕하세요 고수양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 알몬존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집 속에서 수를 내는 방법. 모양이 뭔가 있어 보이죠? 항상 모양이 뭔가 꺼림직하다 하면은 수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데서 수를 내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바둑기력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일단 볼 것도 없이 끊어야 되겠죠? 끊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벽은 따는 수밖에 없어요. 이때 이렇게 단수 치고 뭐 이런 식으로 친다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렇죠? 폐락도 하자. 그러면 폐를 안하죠? 이렇게 되면 안되겠죠? 그럼 여기서 어떤 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딸 따고 이렇게 단수 치고요. 아까는 이렇게 쳤는데 이때는 어떻게? 요렇게 하는 수가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 폐를 들어가겠다는 거죠? 여기서 폐 안하려고 백이 놓는 순간에 이거는 폐도 안되고 백이 잡힙니다. 여기 어떻게 묘하게 들어갈 데가 없죠? 이렇게 돼서 이거는 그냥 잡히죠? 그러면 이렇게 흙에 놓을 때 백은 자기 집을 메꾸고 들어와야 돼요. 이게 뼈아프죠? 자기 집을 메꾼다는 게. 그럼 이 폐를 들어가서 이 폐를 만약에 백이 지면은 여기 생사까지도 걱정이 되죠? 아 이거 상당히 곤란하죠? 그래서 딸 때 단수 치는 게 아니고 요런 수가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안하고 또 요런 수도 있어요. 이렇게 딸 때 요런 수 폐를 피하려고 이렇게 놓으면은 이거 뻗는 수로 해서 이거는 완전히 백이 걸려듭니다. 지금 단수 쳐도 쭉 뻗으면 아이고 이건 어디 안되겠죠? 이거? 그렇다고 이렇게 놓고 요거만 살자? 아이고 우리 집에서 그냥 전체를 다 죽이고 말지 이게 뭡니까? 이거 안됩니다. 그래서 요런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좀 더 강력한 게요. 이렇게 치고 이렇게 놔야 상대방이 이제 여기 자기 집을 잊게 되니까는 그리고 이 폐를 이기면은 또 이 생사까지 걸려드니까는 요 형태가 훨씬 낫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집 속에서 술을 내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